매파 마훈, 주상전하를 뵙습니다. 내가 너한테 갈게. 네가 나한테 오기 위해 많은 걸 걸었던 것처럼. 그 계집을 정말 중전마마라도 만들겠단 생각이냐? 그 아이가 원한다면 그리 할 것입니다. 당장께서 이기셨습니다. 소원대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. 모든 건 그 마훈이란 놈이 시킨 것이다. 알았댔겠느냐 칠로마. 다 좀 알려주시오. 그 단내. 연우군이 정해서 돌아왔습니다. 개똥아! 정신 차려라 개똥아! !